아 안녕하십니까 매트에 참가하요 15회차.. 아 15회차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소는 오늘 이제 레인보우비 이벤트로 인하여 2배 주잖아요 그것도 많이 썼고 몬스터는 8,9만마리정도 잡은 것 같구요 제대로 이게 이틀 된거라서 오늘 걸로 치면 8,9만마리정도 잡은 것 같고 물방울성은 3개 14개에서 17개 젬소토는 370에서 870.. 한 40개 먹었는데 한 8시간 9시간 한 것 같은데? 8시간 그 정도 한 것 같구요 물력 좀 정리하고 정리하자면은 몬스터 2도 한 8만마리 잡았다고 치고 메소는 5억 2천 5백 자유시.. 보스 일보적.. 마일리즈보스하고 이런거 포함해서 한 5억 2천쯤 되는 것 같고 젬소토는 40개 2만.. 저걸 또 얘기할거 있나? 물방울성 3개 2만 15회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